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또 기토부터 개수까지 주간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그라미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기토일감분들께 이번주에는 드디어 을목이 들어왔습니다 즉 편관이 기토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있는 주간인데요 우선 기토분들께는 여러가지로 결과와 결실이 올라오는 아주 좋은 주간이 될 수 있어요 또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 자체가 다소 소란스럽고 또 본인이 여러가지 또 고생을 좀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보상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번주간의 제 의견입니다 첫번째 날짜 3월 14일 월요일 병인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토 입장에서는 사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생계 관련으로 당해를 좀 평소보다 받게 되는 날이에요 또 계약이라던가 거래라던가 매출 관련으로는 본인이 세웠던 기준점보다 즉 성사가 잘 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상황이구요 그 다음 3월 15일 정묘일도 보겠습니다 현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병지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윗사람을 도와줘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일을 제쳐놓고 윗사람의 일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해야 될 수 있는 온전히 내 상황이나 나의 조건을 포기해야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청관지지 모두 겁제가 들어오는 날이네요 3월 16일이구요 이렇게 겁제가 들어왔고 위아래로 또 세지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또한 이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는 바로 수어의 재고지가 이렇게 놓여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토 일간을 도와주러 오는 분들이 이날 생깁니다 신자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귀인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람으로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회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 다음 목요일입니다 3월 17일 기사일입니다 비견이 성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변 사람들의 결정에 강제적으로 기토 일관들 입장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령지로 제가 발령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외부 업무에 투입이 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3월 18일 경호일이에요 현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건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업무나 사업에서 자신감을 크게 얻을 만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날이 이 날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신미일 3월 19일 보겠습니다 식신이 성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또한 이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는 현재 묘월이기 때문에 묘움이 하부로 목복을 크게 이루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모고의 구지 즉 관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부화 직원 식신을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식상 자체가 자식에 온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식이나 또는 내 아랫사람의 의견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의견 충돌이 이분들과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본인이 내 말이 옳다라고 내세우는 것보다는 양보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자세가 훨씬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 일요일이죠 임신일인 3월 20일 보겠습니다 경제가 성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목격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생산시보다 돈이 좀 더 많이 나가는 날이에요 지출하시게 될 것이고 또 소비하는 흐름이 상상시보다 좀 더 온적으로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기토가 굳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얻으려고 할 때 본인에게 정작 실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고치려고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굳이 착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어떤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신다거나 변명하려고 하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정작 좋은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에는 기토분들 자체가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본인이 한 발짝 배움으로써 앞장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검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에는 경검이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바로 정제입니다 이 정제 을목으로 인해서 경제적, 금전적 기회를 받게 되실 상황입니다 이 기회는 자주 들어오는 기회는 아니고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날짜 3월 14일 보겠습니다 병인일인데 산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기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결지 환경에 경검이 놓이는 날이고요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조직에서 정금분들이 드디어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기존 계셨던 직장에서 이직으로 이 운이 풀리는 분들도 제법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3월 15일 정묘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기지로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퇴제 환경에 이 경검이 놓이는 날인데 평상시보다 일에 대한 책임감 또 노력과 끈기에 대한 기운이 떨어지는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탁이 또 제한이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수요일 무진일도 보겠습니다 이 무진일 16일은 천관지지의 같은 에너지인 즉 편인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양지 환경에 경검이 놓였는데 이 진토라는 환경지는 식상에 해당하는 식상고지 즉 수호의 고지가 되는 상황이죠 우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속 또 외부에서의 유적인 제안 또 외부에서의 이런 비즈니스적인 대화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럴듯한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나 성과, 매출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기사일도 보겠습니다 기사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편관이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방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의 대상에게 실증을 느끼게 되고 조직과 사람들에 대한 실증 대신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을 갖게 되고 애착을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경호일도 보겠습니다 기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날 경금문에게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해서 경금문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 이미 경금은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19일 신미일입니다 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반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 위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대고지가 됩니다 대상이 바로 목의 기운이죠 목에너지 토요일은 주변 사람들의 일 때문에 경금문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또 이런 일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 말 그대로 대립의 구도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3월 20일 임신일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건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인데요 근래에 해왔던 기존의 노력들로 인한 보상이 드디어 일요일에 새로운 소식을 물고 들어옵니다 본인만 기쁜 것이 아니고요 가족, 지인 모두와 함께 축하할 만한 일이 이날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이번 주간은 경금분들이 여러가지 여러 방향으로 기회를 획득하시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간에는 신금이 을목이라고 하는 편지에게 영향을 전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평상시보다 유리한 입장 또 유리한 기회를 얻게 되실 상황이고요 또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실 겁니다 개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유리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보시겠습니다 3월 14일 병인일입니다 경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적을 듣게 되거나 또는 스스로 그 환경으로부터 상황에서 도피하는 행동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3월 15일 정묘일도 보겠습니다 선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큰 변화가 들어옵니다 이날 이동운이 굉장히 강한 날이고요 그 다음 수요일 3월 16일은 무진일입니다 선관지지에 정인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 진토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즉 식상 고지의 형태로 신금에게 놓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고 기다려야만 본인이 대기를 해야만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되는 아주 신기한 날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윗사람의 간섭이 특히 심한 날이기도 하고요 간섭, 방해, 방해 작용 등을 많이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통해서 내가 조작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계의 고장도 빈번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3월 17일 기사일도 보겠습니다 선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약속이나 약속 취소 또는 주문건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는 흐름이 이날 생깁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3월 18일 경 5일이라서 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선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영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을 이기고 경쟁에서 신금분이 이길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만큼 이날은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또 가족에게 그동안 절대적으로 헌신을 해왔던 신금일관 분들은 중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가족들에게 실망을 한다거나 본인의 인생을 찾기 위한 경로 이탈 작업이 이날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결심을 인하시겠네요 이제 토요일 3월 19일도 보겠습니다 신미일입니다 기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쇄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제는 재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신금일관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귀인이 오시는 날이겠네요 이제 일요일 3월 20일도 보겠습니다 임신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업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상황인데 신금일관 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동안의 희생으로 이제 일요일에 다수, 다수 가족이나 또는 조직이 되겠네요 이런 다수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하루가 됩니다 물론 신금분들이 다수분들에게 본인이 희생을 함으로써 본인도 행복을 느낀다 라고 하는 타입이라면 일요일은 좋은 운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나만 왜이되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일요일은 행복보다는 다수 불행함이 느껴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가 마음의 몸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다르게 와닿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임수일관 분들은 을목이라고 하는 상관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시적이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는 대중의 이목을 끌만한 즉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본인의 장점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평판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또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고 현실과 이상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날짜 3월 14일 보겠습니다 병인일이 들어와 있는데 월요일은 현관에는 아 편제가 지금 들어와 있죠 병인이니까 지금 병인일 월요일은 현재가 들어와 있고 또 식신이 이 기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가족이나 친구들 입장을 이게 정제에게 대입을 해보면 임수가 병지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지인 이런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또 봉사에 가까운 노력을 하게 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다음 정묘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건강 컨디션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물건이 고장 난다거나 해서 지출이 과하게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그 다음 수요일은 무진일이 들어와서 현관이 현관 지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수요일은 또 고지가 되겠죠 에너지 그래서 회사나 그래서 회사나 사업장에서 조심성이 필요한 날인데 비난을 받을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기사일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편제가 기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인맥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사업 연결도 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전혀 다른 인맥과의 교류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금요일도 보겠는데요 목요일에 해외 파트 쪽 본인이 국내 쪽하고만 국내 쪽하고 그 인원들과만 계속 교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인맥 자체가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금요일은 또 상황이 달라져요 경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인이 선관에 들어와서 경제가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또 섣부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다소 섣부른 약속이나 또 섣부른 산단이 이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일치시켜야 하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보겠습니다 신미일이고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기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였는데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날 고지에 놓입니다 입고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일이나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여주셔야 되는 날입니다 어떤 앨범을 발표를 한다거나 신제품을 발표하게 된다거나 비시하게 되는 날이죠 또는 신장기업 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가장인 경우에 가족을 멀리 떠나보낼 만한 준비를 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당을 구해준다거나 사무실을 계약해 준다거나 이런 흐름도 토요일에 생길 수가 있겠네요 독립을 시킨다거나 어떤 개업을 하시게 된다거나 제시를 하게 되거나 발표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토요일에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날 3월 20일도 보겠습니다 임신일이라서 비견이 선관에 들어왔고 선인이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임소가 놓이는 날입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임소일관 분들 곁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런 연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인맥으로 또는 연락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세상에 본인이 노력해왔던 준비해왔던 오랜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개수가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절실히 쉽게 잘 올라오지 않은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개수분들의 노력이 빛을 받아가고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3월 14일 병인일이 들어와 있어요 바로 정제가 현관에 들어와 있고요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격지 환경에 이 개수가 누이는 날인데 평상시와 다른 일탈에 가까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거의 돈을 쓰지 않았던 분인데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집과 회사만 오갔던 분이신데 이날 정말 과감하게 어떤 아주 먼 거리를 가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답지 않은 행동 그러면 화요일은 정묘일이 들어와 있어요 산재가 선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유혹이 많습니다 평상시보다 유혹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감정인지 본인이 느끼는 것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내가 내리는 결정 자체가 내가 진짜로 필요해서 내리는 결정인지를 되물어 보셔야 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수요일 보겠습니다 무진일이에요 정관이 정관지지로 들어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수의 에너지가 수의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경쟁에서 개수분들이 유리한 무기를 드디어 만들어내시거나 박다 과정을 준비를 해오셨던 분들은 박다 과정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분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통보를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치 합격 소식과 같은 졸업 관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무기를 만들게 되거나 무기를 얻게 되거나 드디어 얻고 싶었던 것을 완성을 하시게 되는 날짜가 됩니다 이제 목요일은 기사일이에요 편관이 성관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스스로 노력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의지를 하시게 되고 의존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날이에요 이제 금요일은 경호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이 되죠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활동을 해오셨던 분인데 과감하게 자신의 활동을 접고 사업으로 나가신다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 3월 19일도 보겠습니다 신미일입니다 편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식상에 해당하는 이 목에 에너지가 목에 에너지가 이날 입고지에 놓이는 상황이라 식상고지가 됩니다 결정을 잘 내지 못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계속 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윗사람과 특히 대화가 많이 어긋날 수가 있어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해서 윗사람 부모님도 됩니다 윗사람은 상사도 되고요 윗사람도 계속 어긋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3월 20일 마지막 1월 보겠습니다 임신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제 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개수분들 입장에서는 친했던 지인들 친구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날 갑자기 끊길 수가 있어요 서로 어떤 대화 단절이나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날 개수가 굉장히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개수분들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개수분들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갑자기 어떤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개수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섭섭함을 많이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어떤 내 편이 오늘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주 동안에 개수분들의 운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도와주는 운도 들어와 있고 또 큰 졸업관문이 들어오는 이런 수요일 같은 날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한 모습 잘 챙기셔서 다음번 주간운세 때 영상으로 또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를 힘내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Ichi 3 5 убeg 2 hi 감사합니다.